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25년 고1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개정통학각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 안내를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크게 4가지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 뉴 통학각, 새롭게 바뀌는 통학각은 어떠한 몹차로 구성이 되는지 자, 두 번째,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이 내용을 보시면 통학각과 중등과학이 굉장히 밀접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3 때 어떤 것들을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1, 중2에서 조금 내가 공부를 할 때 미흡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아, 얘는 그래도 더 보고 통학각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네, 테마 3, 테마 4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 통학각 자, 통학각은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한다면 기존의 통학각은 크게 4개의 대단원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바뀌면서 6개의 대단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재도 한 권이 아니고 통학각 상, 그리고 통학각 하로 나누어지면서 좀 되게 커진, 부피가 커진, 규모가 커진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단원이 새로 들어왔는지 보신다면 첫 번째, 과학의 기초다 라고 해서 시간, 공간 측정, 규모 측정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알아야 하는 기본 양이 있죠. 길이나 농도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측정을 하거나 어림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를 측정하는 방법 어떤 정보를 봤을 때 분석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게 완전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이게 통학각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물리 말고요. 그 전에 한 10년 전 물리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1번, 그리고 한 4번 정도는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제 한 번쯤은 과거에 좀 교과서에 들어갔던 그런 내용들이 좀 체계적으로 구체화 되어서 1단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거의 똑같이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거의 99.9%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통학각이 이 1, 물질과 규칙성이요? 이게 1단원이었고요. 자, 2단원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차 뒤에서 좀 자세하게 볼 것이고요. 다음 번, 통학각 하 같은 경우는 뒤쪽에 새롭게 들어온 단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감염병의 진단, 빅데이터, 그리고 기술과 3, 과학윤리 왜 요즘 AI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고 잘 보시면 기존 통학각 4개의 단원 중에 3단원 그리고 4단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학각에서 이 내용들을 다 다루었는데 이 생활 속에서 열 출입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부분에서는 그냥 거의 다 똑같이 들어갔는데 과거에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후에 이걸 수송하는 것까지 모두 다뤘다라고 친다면 이제 통학각은 바뀌면서 수송은 빠지고 생산에 대해서만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앞으로 가보시면 완전 똑같은 내용 그리고 얘도 똑같은 내용이 기존과 똑같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 부분들만 아주 조금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들을 개정안을 발표할 때 어떻게 공문이 내려왔냐 하면요. 내신 시험을 치를 때는 이거 빼고 여기서부터 내 시험에 출제를 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내용들은 그냥 되게 이 내용들은 가볍게 한 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진짜 주요 통학각 목차는 상에서 2, 3단원 하에서 4 그리고 1, 2단원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학생들이 집중을 해야 하는 주요 통학각 목차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쌤, 그래서 통학각에서는 물, 화, 생, 지 중에서 무엇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뭐가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렇게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해 봤죠. 아주 주요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신다면 통학각 상에서는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물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력, 역학 두 개밖에 없지만 내용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1단원 기초 부분에서 거의 다 물리가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화학 다음이 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이 다음 그리고 생명과학은 비중이 좀 작게 들어간다. 이 두 개만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 부분을 쫙 보시면 화학 3개 그리고 물리 3개 지구과학은 이렇게 3개 그리고 여기에서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학도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학각 하 같은 경우는 네 좀 요곳저곳 물화생지가 잘 복합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러한 내용들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이게 기존 통학각에 있던 내용이랑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목차를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딱 깨우쳐야 되는 게 네 교과서가 개편된다 라고 해도 크게 기존에 공부했던 통학각과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통학각 그리고 물리 화학을 한번 맛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요. 기존 것으로 공부를 좀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기존 것으로 공부를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선생님 저는 중학교 1, 2, 3 과학을 따라가는 게 이거 헉헉 거리면서 저는 지금 제 학년에 있는 과학을 다루는 것도 너무 좀 버거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쭉쭉쭉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네 이 통학각각 연계되는 중등과계 목차 요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중 1, 2, 3에서 다뤄지는 목록들을 선생님이 쫙 적어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 하나도 빠짐없이 어 좀 덜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통학각에서 다시 한번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신다면 자 중 1은 여러 가지 힘을 하고 이게 물리 부분이죠. 그리고 중 2에서 전기와 자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운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운 후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다룬 모든 물리 내용은 그대로 통학각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전기와 자기에서 마찰 전기 이런 것들 좀 암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씩 빠지는 것 빼고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통학각과 그리고 고등과학과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학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화학은 중 2 때 배우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질 배운 후에 자 물질의 특성을 배웁니다. 이후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를 배우면 이게 그대로 통학각에 연계가 됩니다. 물리 부분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다시 한번 다루어지면서 통학각에 연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화학 부분은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약간 반복되기보다는 이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통과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학이 너무 약해서 이거 진짜 공부 덜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좀 공부를 하시고 고등과학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중3 1단원 부분을 잘 다룰 때 이때 되게 화학에 대해서 병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거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이 부분 쫙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직권의 변화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판구조론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직권의 변화, 네. 고등과학에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태양계도 고등과학에서 나오긴 하는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태양계의 암기 부분이었다라고 한다면 태양계가 구성된 원리에 대해서 고등과학에서 다뤄지고요. 그리고 수권과 해수의 순환 그대로 또 통학과학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기권과 날씨 그리고 별과 우주가 있는데 기권과 날씨, 기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날씨는 통학과학에서 많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별과 우주도 여기에서는 이제 암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쌤이 보니까 보통 중 3, 마지막 7, 8단어는요. 약간 후루루루루 눈으로 한번 쫙 보고 시험 거의 안 치고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배우는 내용이 연계는 되는데 통과해서 다시 좀 공부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 되겠죠? 자 나머지 이제 마지막이 생명과학인데 생명과학에서 처음에 딱 배우는 게 생물 다양성인데 요거 통학과학에서 조금 다시 다뤄지고요. 그리고 식물과 에너지,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광합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통학과학에서 잘 이제 좀 끊기지 않고 쫙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3 때 배우는 자극과 반응, 생식과 유전 보통 유전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고1과학 통학과학에서는 크게 또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힘들게 공부하시면요. 어 이거 고등, 고1과학에서 또 다시 나오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울먹이는 학생들도 좀 많은데 요거는 이제 고1에서는 따로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쌤이 아주 살짝 음영을 이렇게 색칠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적어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어야 좀 우리 학생들이 좀 수월하게 과학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들 중3이죠? 중3 때 그래도 꼭 아주 중요하게 집중할 단원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1단원, 중학교 3학년의 1단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중2 때보다 중3 때 요학 부분이 아주 어렵게 체감 난이도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꼭 내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단원의 운동과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다라고 하는 것도 연계해서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학습을 해주셔야 하고요. 보시면 역학 부분이 있는데 역학, 어? 전기에 대해서도 다루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전기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3 때. 그럼 그때, 중2 때 배우는 전기와 자기다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요거 전류, 전압, 저항, 자기장이다 라고 하는 것 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들 현재에 아주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 그래서 쌤이 이제 덧붙이고자 하는 한마디 고등과학 연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3과학 매우 중요한 주제가 많으니까 현재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과학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죠? 네,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현재를 잘 보낸 후에 그리고 네, 통학학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새로운 통학학 개념 강의에서 우리 학생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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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